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선왕독 840번째 시간 자음원 14장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이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14절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17절 노하귀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개구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18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19절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20절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여한 자는 친구가 많느니라 21절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여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22절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은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23절 모든 수구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오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25절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26절 여우아를 경애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류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27절 여우아를 경애하는 것은 생명의 세민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오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폐망이니라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오늘 도리는 20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AIRPOR UKRAINE NYDIRIAL THANK YOU